자,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회의실에 왔는데 오늘 뭐 하나요? 일단 이 거리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니까요. 저번보다는 약간 사물, 확실히 억텐이 없어진 그런 상황 너무 좋습니다. 상단에 쏟아다니는 썰과 여러분이 과연 누가 더 후위에 있는지. 아, 검증 시간. 검증을 한 시간. 저 친구랑 시작부터 기분 나빠. 자, 그럼 오늘의 컨텐츠 형원 대 기현. 기현 대 형원. 형원 대 기현. 자, 가나다라 기현 대 형원. 형 원 대 기현. 뭔 의미가 있습니다. 가시죠. 이것도 정하죠. 원래 약간 대결할 때는 내기가 있어야 되잖아. 그거 하죠. 썸네일 정하기. 무릎 꿇고 손 들고 그 사람이 앞에서 이러고 서 있기. 그 정도 자극적인 걸로는 안 돼. 아, 더? 그냥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기. 아, 그 사이 선배님 뮤직비디오처럼. 아, 그런 거처럼. 어, 그래 좋아. 좀 아는구나. 형 행사권에 시키는 거 다 하기. 자기가 원할 때. 원할 때. 오케이 오케이. 최영원은 유기원보다 쿨하게 플렉스 할 수 있는 재력과다. 과연 사실일까? 자, 재력 테스트 룰입니다. 각자의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의 무게를 측정해서 더 무거운 쪽이 승리. 이래서 지갑을 갖고 오라 그랬구나. 이래서 지갑을 갖고 오라 그랬구나. 아, 근데 약간 내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. 아,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. 아니, 은행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. 자, 여기. 아, 디올. 얼. 벗대가 베네라. 뭐라고요? 벗대가 베네라. 아, 뭐야?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습니다. 해외에서. 아, 뭐 거의 자신감은 협찬받은 사람처럼. 아니, 저는 이게. 저는 천 원짜리. 야,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치고는 너무 이게. 너무 이게. 야, 좀 5만 원짜리 좀 갖고 다녀. 자, 만 원, 2만 원, 3만 원, 4만 원. 2만 3천 원인데. 5만 3천 원 저는. 저도 많이 들고 다니네.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?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더 많이 나올 거 같기도 하고. 아, 이게 더 무거운 거 같다. 109g?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? 109g? 109g? 109g 똑같네. 109g? 109g? 저는. 아, 씨. 아, 씨. 손 떼세요. 손 떼고. 이거 주시죠. 아, 잠깐만요. 똑같다고요. 똑같다니까요. 왜요, 왜요, 왜요? 91! 91! 자, 109g 대 91g으로. 정말 별거 없이 그냥 끝내버렸는데. 최영원은 유기헌 부터 쿨하게 플렉스 할 수 있는 재력가가 아니다. 유기헌은 최영원보다 코어 힘이 뛰어나다. 과연 사실일까? 평소에 코어 운동 뭐하세요? 딱히 코어 운동을 하기보단 그냥 전신을 다 하죠. 으음. 으음? 어? 으음. 으음. 운동 뭐 하세요? 그거 봤어요? 집에서 그냥 뭐 덤벨. 깔짝깔짝하는. 로잉하고. 네. 막 뛰고. 밖에나서 뛰고. 밖에나서 뛰고. 밖에나서 뛰고. 추울 땐 뛰지도 못하겠네요. 저울 땐 또 더워서 못 뛰고. 추울 때는 대신 차 타고 운동장 가서 운동장에서 뛰고 차 타고 다시 돌아와요. 하하. 어. 어. 땀 있는 상태로 밖에서 뛰면 감기 걸리거든요. 아 또 얼굴 시뻘개지겠구만. 어떻게 좀 시범 자세를 보여주세요. 자. 허수작 부르시면 빨리 앉으세요. 괜히 힘 빼려고. 아 이쪽 보고 하셔야죠 선생님. 아 마주보기 싫어가지고요. 어차피 마주 안 봐요. 알겠어요. 준비됐어요? 아 잠시만요. 혼자 무게 덜어내기 있어요? 아 이거 친구. 무게가 아니라 맨살로 달려고 맨살로. 500g은 되겠다 이거. 준비되면 땅 해주세요. 접다 할게요. 다. 그. 다. 그. 다. 그. 다. 그. 다. 그. 다. 그. 다. 다. 그. 다. 다. 그. 다. 그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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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뭐 다그닥으로 합니까? 그냥 이거 하죠. 얼굴 빨개지는데요. 생각보다. 아 우리 최형원 선수 몸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오늘 악으로 까구로 버틴다 나 오늘 이거 하고 퇴근한다는 생각은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죠? 어디서? 어디서? 그럼 일단 그건 버텨야 되는 거잖아 아니 아 조금씩 힘들어 온다 자꾸 앞에서 할아버지 응 하시는데요 아 좀 친해 조용조용 야 너 좀 친다 아 힘들어 아 아따 후 후 아 저 엉덩이 올리는 거 봐요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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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한 놈 후 아 이게 뭡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그럼 아 엉덩이 내려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야 이거 겁나 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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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헬스장 밖에 가서 뛰어라 그냥 에이 아 헬스장 뭐하러 가니 아 빨리 치워 이거 좀 아 더러워 죽겠네 남해에서 가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후 후 후 참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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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거 가시죠 치워주셔야죠 좋는데 치울 거예요 엉덩이 거의 뭐 남살인 줄 알았네 아유 참 아 아 아 내가 제가 형원이 형원 씨 자살을 했으면 한 3분 더 했어요 아 자 가시죠 유기현의 정리 정돈 실력은 의외로 채영원 발끝에도 못 미친다 과연 사실일까 자 먼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돌려놓으면 안 되지 아 나 이 사람 봐라 아 어차피 이거 로고가 앞에 보이는 게 다시 돌려야 돼요 그게 그것까지가 대결이에요 자 준비 시 자 아 아 아 아 더러워 그냥 아 엉 자 이미 이제 틀어졌죠 끝 드럽다. 드러워 어떻게 하시는 걸 볼게요 아 손톱을 좀 더 길러올 걸 그렸다 아 그거 이따 하고 아 참 추가 접수 안 드려요 그거 합치다 그냥 자 시작 자 시작 어떻게 한숨 자고 와요? 어떻게 한숨 자고 와요? 썩 오오오오오오오 아 뒷 짜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걸 해야죠 이 가운데 있는 정렬 이거 이거를 받읍시다 투표를 어 이거 다수결로 해야지 아 이거 닦으면 어떡하니 나 이거 흘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몇 방울 밖에 안 흘렀는데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이 친구 지금 하면서 조금 돌렸어요 뭘 돌려요 닦으면서 살피 돌렸어 좌우정류 방금 맞췄잖아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었어 지금 보면 잘 정돈돼 있는데 약간 기현 씨 또 왼쪽 두 개가 좀 떨어져 있어요 어디요? 여기요? 그래 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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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 내 거 봐봐 따다다다다닥 붙어있잖아 이건 뭐야 두 개 따로 빼놓는 거야? 너랑 나랑 하나 마시려고 아 그래서 따로 빼놨구나 이렇게 해서 뭐요? 유기현의 정돈 정리정돈 아니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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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진 건가요? 제가 진 거예요? 유기현의 정리정돈 실력은 의외로 최영원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과연 사실일까?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다음 거 가보죠 아 콜라 좀 드세요 네 콜라 좀 안 좋아도 그냥 드세요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유기현은 몸베베와 소통에 있어서 최영원을 따라갈 수 없다 과연 사실일까요? 정확합니다 전혀요? 아니요? 몸베베랑 자동차서 얘기한 적 있어요? 치과에서 마취주사 맞기 직전에 연락한 적 있어요? 청약통장 알려준 적 있어요? 전 그게 해가지고 어떤 몸베베에 청약됐어요 심지어 그런 적 있어요? 다음 게임 가시죠 들어오든가 자 코로 타자치기 아 코로? 아따 이러고 사실 창균이가 왔어야 되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꾹 눌러야 된다 아 그래? 봐봐 약간 이렇게 돼 살짝 해서 누르면 좀 자 갑니다 시작! 야! 몸베베 이름 틀리는 건 좀 그렇다 이거 왜 같이 눌리야? 뭐가 같이 눌렀으니까 같이 눌리지 아 아 그것도 몸베베 맞긴 맞아 맞는데 형원아 쉬워 보이지? 졸려 영원히 호우! 시작! 영원히 함 그! 자 몸베베 사랑한다 영원히 함 그! 함 고! 그 죄송한데 물티슈 한 번만요 감사합니다 아 연습하지 말고 아 넣고 닦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 자 C 시 시 아이 뭐요 자 C 시작! 몸베베 뭐야? 사랑한다 자 몸베베 사랑한다 까지 왔습니다 자 몸베베 사랑한다 까지 왔습니다 아 이게 먼저 하는 게 안 좋네 하 하 하 함 함께 함께 아직 안 끝났어요 시간? 끝났는데 네 이 정도는 돼야 게임이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? 빨리 처벌 파 다음 가시죠 자 유기현은 몸베베와 소통이 있어서 최영원을 따라갈 수 없다 과연 사실일까? 역시나 없었습니다 렛츠고! 최영원은 유기현보다 팔 힘이 약하다 과연 사실일까? 쉬 쉬 쉬 그냥 따는 게 아니라 크게 따는 게 중요한 거구나 자 대한민국 최고의 맥주 대박 마신다 와 제가 머스 마실 뻔했다 아 바로 자동으로 입이 나갈 뻔했어요 따는 방법은 자기는 자야죠 아 이렇게 뗀다고? 자 57 대 71 아주 육사발을 내버렸습니다 그 게임이 이거 아예 이기신 게 아니에요 뭐라..뭐라구요? 조율 좀 하세요 두 번째 못 빨리 받기 먼저 하실 거예요? 제가 먼저 하죠 알죠 이거 약간 리듬이 있다고요 둥둥 착 둥둥 착이 있어요 원래 약간 옆을 이렇게 쳐주고 둥둥 팍 이렇게 해야 돼요 준비됐어요? 잠시만요 자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거잖아요 시작 시작 아 다시 해요 다시 해요 아 이렇게 하기가 어딨어요 빨리 시간 가고 있다 시간 가고 있다 시간 가고 있다 빨리 빨리 시간 가고 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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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가고 있다 나 망치 들었어요 다시 다시는 깨요 그거 알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오 생각보다 모취를 잘하는데? 3개 그 게임하는데 리액션이 하나도 없고?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너가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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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봐 자 리듬 마크 타라고 그랬잖아 땅땅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하시죠 자 준비 시작 시작 야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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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듬 마크 타라고 그랬잖아 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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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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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3판 2선 끝난 거 아닌가요? 3판 2선 집중 집중 늦게 가고 싶어요?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유기험보다 팔 힘이 약하다 과연 사실일까?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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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무슨 게임입니까? 주종? 주종 게임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